근데 왜 부인이 어떻게 진짜 임신을 하게 된거지? 난 그게 궁금해 지금 왜 깜짝이야 방금 뭘 한거야 지금 원래 임신한 상태였진 않았잖아요 그쵸? 왜 지금 임신한거야? 뭐 땜에? 임신을 어떻게 단계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지? 설리반노스의 보금사 화면도 전보다 좀더 밝죠? 제가 일부러 좀 밝게 했어요 촉진제? 전에는 너무너무 어두워가지고 너무 분간이 안갔어 무조건 이걸로만 봐야 됐어서 재미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밝게 했어요 이런 느낌의 분위기를 같이 느끼고 싶어서 뭐야 누구야?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보여야지 안 열리겠지 뭐 여기는 해야겠다 어떻게 된거야? 빨리 도망치자 린 린 린 린 린 린 린 린 린 어디 가는거야 거기 어디든 여기서 최대한 멀리 가 일단 가자 가 일단 가자 아! 오, 제 린 린 린 멀리 뭔가 잘못했어 멀리 못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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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수! 린 여기가 뭐지? 너 죽었구나 너 죽었구나 너 죽었구나 우리 모두 죽었구나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알았지 그거로 말하고 싶지 않아 뭔 짓을 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? 아이들아 불길하고 기쁜 소식이다 오늘 밤 드디어 오랜 세월의 고생을 보답받고 우리의 신앙심이 증명된다 오늘 성당의 문에 나타난 바깥 세상의 여자는 우리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던 사악한 침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 틀림없다 너 그름도 완전히 미쳤어 악마를 임신한 여자가 이 안에 있다 그 혐오스러운 그릇에 씨를 흘려놓은 여자의 남편놈도 그릇에 씨를 흘려놓은 여자의 배에서 악마를 도려내어 그 발로 짓 뭉개버려라 오케이 불렀어 왜 이리 괜찮다 저 흔들아 나 한회들아 제일 손에서 내가 한글 절을 흘리러 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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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뒀는데? 이겨뒀는데? 아, 쟤네가 하는 소리구나. 이겨뒀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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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겨뒀! 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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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sponsoring. Main. 해줄게 봐. 우리나라말을 써야 돼. 퉤 으으 오 집중 잘 되죠 게임 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써야 돼 한글판으로 하니까 이렇게 집중이 잘 되네 이렇게 명작일 수가 없네 린 린 어서오세요 린을 어머니라고요 단순한 컬트 집단이 아니야 한 마리 두 개? 기독교도 들어가 다른 거니까 아 이 집단 와 여기도 한 집단이 아니구나 이 집단 내에서도 파벌이 두 파벌이 있었네요 기독교적인 약간 그런 파벌과 아닌 뭐 그런 파벌과 뭐 이렇게 교파라고 그래야 되나? 파벌이 아니라 교파라고 그래야 되나? 하아 어 나 눈에 속눈썹 들어갔어 잠깐만요 아따고 마이아이즈 아따고 잠깐만요 흫 흫 흫 아 내 눈 뿅 아 안되네 아 눈 따가워 현실공포 그니까 현실공포에요 요새 배터리 잘 안준다 너네 배터리 좀 줘라 방금 못지나간거같은데 기분탓인가요? 어유 저기어떻게가지? 어 맨날걸렸어 어 아앜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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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enders야 어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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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받으래 sanxxxxxxxxx 나가면 되나? 안열려 으으 깜짝이야 왜 이렇게 돼서 미안해 넌 날 사랑하길 바랬어 날 도와주길 바랬어 천천히 용서해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정말 널 미안해 제시카 이건 기억나 완전 동시통역 제시카와 린 제시카와 린 이때 고생이 많았나보네 그쵸? 오호허 뭔소리야 오 이봐요 이봐요 오오 오 깜짝이야 오우 놀려라 왜 안열려 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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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마이갓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당신이군 그렇지 웨이 진? 내 이름은 이드 아니지 글쌤 발군되면 죽을거야 누구냐 내 이름은 이든 당신이 그들의 동료야? 이드님이라면 이드님이라면 내가 아는 그 이드님이신가 난 태어나지 않은 자식이야 너무 많은 것을 바라봤어 당신은 놈들의 동력이 아니잖아 이겼다들 만에가 병든 자가 되어 추방됐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너스가 내 딸의 나리를 강간했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어 딸은 아직 15살이었는데 끔찍한 이야기 하지만 넌은 말했지 내 손주 놈이 딸이 임신시킨 아이는 크리스도인 적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딸의 폐를 걸라 다 못 읽었는데 그래서 딸을 도망치겠어 적당한 이야기로 둘러댔어 옛날부터 이 만사라서 말이야 벌써 느꼈겠지만 신혼이 이상이어서 당신 딸이 임신 8개월이었지 금발의 짧은 머리인 맞아 뭘 알고 있는 거야 딸이 맞어?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딸은 무사해? 제발 무사하라고 말해줘 그녀는 무사해 그녀는 무사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, 그 취재하러 온 딱 그 여자 예, 아판던가 보네 그죠, 그죠 으이, 깜짝이야 이봐, 이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가 보네 괜찮아,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 침대가 있어 아래에 숨어서 상처를 치료해 걱정하지 마 여기서 병이시라고 내가 지켜주지 우선 쉬고 상처를 해보게 나쁘게는 하지 않겠어 여기서 저 남자 어떻게 되지 않나요? 아, 미안해 죄송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 그냥 짐작해본 겁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야, 끝이야 이게 다야? 더 못 가나? 절로 못 가나? 아니, 그 읽다보면,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읽는 거를 막 음, 어, 어떡해 잔인한 부분 저도 웬만한 읽다가 느끼면 안 읽지만 나도 모르게 읽다보면 갑자기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잔인한 이야기가 예,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 채팅을 자주 못 봐서 뭐 해야 돼? 그냥 여기서 쉬어야 돼? 주구장창? 뭔가 있을 것 같은데, 그죠? 딸패 어쩌고 그 잔인 음 초반에 살해당했다 자살했다로 논쟁했던 여성 맞을 그 여성 말하는 것 같아 야, 나 좀 꺼내줘 저기 쉴 데가 없어 어? 쉴 데가 없는데? 어디서 쉬라는 거야? 배터리도 없구만 어, 야, 교체할 배터리도 없어 어떡해? 큰일 났다 교체할 게 없어 난리 났다, 난리 났어 그러게, 키도 자꾸 말랐나봐요 붕대는 겁나게 많은데 배터리가 없어 오, 어떡하지? 야, 나 좀 꺼내줘 꺼내주세요 나 여기서 어떻게 했었지, 그때? 아! 아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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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로 갈 수 있나? 아, 못 가나? 못 가, 갈 데가 없어 아,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어쩌런 말이냐 아, 아! 아, 아! 뭐지? 흐흫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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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, 길이 어딘 거야? 뭐가? 뭐, 아무것도 없어 어? 아닌가? 어머니구나 음...마... 음...마... 이 뭐야... 갈 때도 없고... 예, PC로 볼 수 있죠 카카오티비 그럼요... PC로 보시면 더 쾌적하답니다 멀미요? 어... 저도 오래하면 멀미 나죠 옛날엔 이런거 되게 잘했는데 FPS 막 이런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어? 찾았습니다 뭔가 아 여기서 자는거였어 이렇게 아 한숨 자는거였어 제발 어디있어? 나 무서워 나 왔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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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직함은 자기 심장의 피로 계승된다 대신부님의 복음사람은 알아 수백 번도 더 뵙겠어요 내가 흥미있는 것을 알았다 연자는 너의 도움에 달려 없어도 너의 도움이 없어도 wire Thi 오오! 제키 했지? 제키야 오 크허허허허허헐허허허헣헄허 외국인은... 낙은 죽은 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주와의 자의 말을 듣는다. 노즈랑 성인은 다 죽였다. 여긴 사전해. 나 여기가다.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. 유지하자. 계속 닫아. 유지하자. 나 여깄지 롱 게임 분위기에 더 맞춰줄까요? 너무 흑백인데? 그러고보니까 나? 딸과 만날길 바래 그러고보니까 너무 흑백이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잠깐만요 으아앗 이 정도면 되겠어요?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? 아까가 났나? 흑백이 났나? 아 솔직히 오늘은 너무 애매진 않았다 은총 할래 솔직히 어느 정도면은 오늘은 잘했다 나 고마워 올라가 오우 당신은 날 지켜주었어 그 여자에게 거스르면서까지 정말 고마워 뭘 찍는 거야? 흑백이 났나 흑백이 났는데 또? 그쵸? 흑백이 났죠? 왠지 더 어울리죠? 흑백이 나 흑백으로 갈게 그럼 흑백이 났어요 흑백이 났는데 뿅 가자 근데 그나저나 밧데리는 응? 밧데리는 다 다 고마운데 집에 밧데리 에니는 없는건가요? 네 집에 밧데리 없나요? 앗! 앗! 에 edia! 으깜짝이야 ∞ 거а 펌트리고 없소 집에 대신부님의 애니... 애니.. 애하리 음 .. 애니.. 애나리는 아팠다고 전해줘 음.. 음.. 주님께선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의 사촌 이든이 음.. 이든 좋은 곳으로 가요 마디리 여기 있다! 어?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지? 왜 S플란트 치과 병원이 홈페이지가 왜 뜨지? 무슨 상황이지 이거? 응 마디리 교체! 나 가자 으쌰 빛을 따라가자 어 모르겠어 갑자기 무슨 치과 무슨 광고 광고 광고인지 뭔지 홈페이지가 갑자기 뜨는데 왜 떴지? 왜 뜬거지? 왜 뜬거지? 저 어디로 갈까? 뭐 이거 보유야 말이지 일로 갈까? 고생하자 하 아 우아 햇 하 하 하 나 설마 여기서 나온 거죠?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흫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흠 나 잠깐, 나 여기서 나온거 맞지? 끝내주는 거 맞지? 나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 잠깐만,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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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나 여기로, 여기로 떨어져가지고? 어허어 저기로 돌아갔구만 저기로 가보자 그거 조금 헤엄쳤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네 까뜨리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갈 길있나? 여기로 가면 되나요? 아 이쪽이 아닌갑다 뭐지? 또 가야되나? 계속 또 가야되나? 여기도 아니고 가야되나? 여긴가? 여긴가? 여기 왔던데 아니야? 여기로 가볼까? 어.. 어.. 힘들어 여기 막힌거 같은데 그죠? 어.. 어? 사람 목소리다 어 나왔다 이제 왔다 왔다 이제 왔어 어.. 이제 찾아왔어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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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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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거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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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.. 일단 가자 아이들아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웃의 비명이 들렸을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단자가 이 마을에 숨어들었다 악마의 하이니 휴이... 으윽 으윽 배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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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 렌지초 탈이 건너서 가야 될 것 같은데, 그쵸? 아까, 아 여기서 할머니가 여기서 막 기도한거구나? 그럼 어디간거야 그 할머니는 아닌가? 일로 들어가야 되나? 어우 깜짝이야 오... 뭐야? 마이크를 사용하면 벽 넘어 소리가 들려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? 왜왜왜왜왜왜 우리들의 신께 맞서는 자는 쓰러지고 아이를 임신한 여자들은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다이님 이천을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기문띠 뿜뿜 기문띠 뿜뿜 기문띠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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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